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지게 되는 것은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자기가 뜻한대로 계획한대로 의도한대로 그렇게 척척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당 사람들이나 이재명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 불법 녹취가 자신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냥 코를 푸는 것처럼 그렇게 한방에 윤 후보를 골로 가게 만들겠다. 그런 아마 의도를 갖고 이번 일을 시행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기획한대로 계획한대로 의도한대로 그렇게 매사가 척척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뜻밖으로 공병호 TV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는 44분이 통과할 점에 1만 6천여 명이 참가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59분으로 나왔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29분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설문조사는 현재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회사 측에서 만들어버렸습니다. 압도적인 대다수가 nbc를 이용한 여건 혹은 이재명 후보 측의 정치공작이 선거공작이 음해공작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작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강한 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는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고도 저는 건재합니다. 우리 남편 좀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좀 잘 밀어주십시오. 뭐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nbc가 지상파를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비용 하나 들이지 않고 그냥 그냥 수십만 수백만에게 내보낸 셈입니다. 아마 예당 사람들 땅을 칠 겁니다. 아니 저 그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걸 도와줄 수 있는가 그게 세상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정도 올바른 길을 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난생처음으로 긴급설문조사도 전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참 지금 끄끄럽고 아주 불편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후폭풍의 실상은 공병호 tv는 물론이고 각종 언론들의 관련 보도에 대한 독자 의견으로 고스란히 남여 있습니다. 독자 의견까지 숨길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다음에는 독자 의견까지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민심이 여당 이재명 후보 측의 아주 그 악한 그런 정치 공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아주 민심의 바닥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걸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거점을 구축한 다음에 상대방을 함정으로 물어 낳는 것은 일종의 간첩들, 북한이 실시하는 그런 아주 익숙한 털에 박힌 그런 종류의 작전인 거죠. 그런 작전에 상당 부분 이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악마적 평집일 뿐이 아니고 사악함 그 자체입니다. 악함. 그냥 악하다는 표현을 쓰기보다도 사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악함이 이 나라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냥 눈만 뜨면 거짓말을 하는지 입만 열면 어떻게 뭡니까? 타인을 어떻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이정중님입니다. 김건희 여사님은 인간적이고 순수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차기도 합니다.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 해경군 김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해경 씨의 욕설도 털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당차겠죠. 이유는 뭡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보통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36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게 그냥 김건희 씨를 띄우고 그냥 윤석열 후보에게 그냥 덕을 준 겁니다.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언젠가가 문제가 되지 그게 그냥 세상에 드러나게 되죠. 세상에 영원히 모든 사람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586 정치인들하고 나이차라는 것이 한 3살, 한 5살 정도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그런 도리라든지 순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깡그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봅니다. 저는 너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배우고 익히고 보고 듣고 자란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공작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신호철님입니다. 정치공작질의 역풍이 이재명 후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42명이 잔성하고 반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정치공작이 민낯이, 뱃속이, 밑바닥이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면 짱구를 계속 돌려가지고 정도를 벗어난 짓을 하면 이렇게 한 방에 걸려드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지르고 하더라도 늘 100%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리차드 위인님입니다. 저는 뭐 대단한 거라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 대단한 것은 이재명 씨 욕설 퍼붓는 거죠. 행수와 함께. 박인복 씨. 그거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네요. 뭐 중대발표?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맨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때도 중대발표한다 하더니만 헛발질을 계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맨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문정권 5년에 끝날 때까지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가냐 이야기죠. 그래도 양산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썩어빠지도 이만저만 썩어빠진 게 아닌 거죠. 참을 수 없는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혹시 누가 그런 친문이나 이런 분들이래 듣더라도 한 번 양심을 얻고 생각해요.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 양심이. 사람이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수치심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은 김병기 시민입니다. 이제는 이재명의 쌍욕 파일과 김혁영의 욕술 파일도 바로 부려야 됩니다. 41명이 잔성한 겁니다. mbc와 kbs가 행평성 차원에서 같이 한번 방송을 해보죠. 일요일 날 꼭 같은 시간대. 다른 건 모르겠고 이재명 후보가 박인복 씨 행수 함께 퍼본 쌍욕 파일을 한 번 파라면 그건 뭐 가볼 때 아주 가관일 겁니다. 김명예 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줄리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오히려 인간적이고 순수해서 엄청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걱정했는데 완전 반전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나쁜 짓을 하면 한참간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백두 님입니다. 성렬이 형이 정말 장가는 잘 갔네요. 몇 년 동안 얼마나 더 답답했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병이 션 것을 깠습니다. 그쪽 동네를 자주 접촉하시는 한 분의 말씀은 상당히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니까. 아침용 님입니다.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절대 줄리가 될 수 없는 목소리입니다. 사업가답게 카리스마가 있는 분입니다. 이 음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얼굴은 고칠 수 있고 그런 양심을 배반하고 꾸밀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음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음색은 어떻게 변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음색을 대충 들어보면 그 양반이 무게중심이 있는지 아니면 날리는 인간인지 그게 금지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nbc가 행평성 차원에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게 퍼부었던 맹폭했던 욕설 파일을 nbc라는 그런 공중파를 이용해서 방송하면 그걸로 그냥 성부는 대선은 결정이 날 겁니다. 또 앞으로 무슨 공작을 펼치게 될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매일매일 공작질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는 그냥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답게 좀 삽시다. 인간답게 좀 삽시다.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국민들 좀 괴롭히지 맙시다. 국민들 그렇지 않아도 생업을 하고 매일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마다도 참 힘들게 사는 겁니다.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20대 때 운동질을 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10년 20년 50년까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이 무섭죠. 이 나라를 아마 참 어렵게 만든 나라죠. 복음이란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19세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많은 그런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참 복음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게 세계 2의 선교대국이 됐으니까 하나님이란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교인이 천만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라의 불법과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실천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보게 되면 정말 참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그냥 올바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는 나라가 된 건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병호 tv는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정의와 법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 공병호 tv